아름다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제자학교가 개강을 하여서 예배를 마치고 나와보니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에 주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가정예배 주일에 영어를 보러 가신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가정예배 주일에는 가족을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온 고주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주님을 노래하는 특별한 시간을 디자인하고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가을을 맞이하여서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5일, 10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날입니다. 67주년 교회 창례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나이가 벌써 70세 고1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손밤에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할 교회의 사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가을 부흥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다음 다음 주일부터 세 분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분의 강사 목사님은 장례신학대학교 총장 김은용 목사님, 흩어진 합형교회 최상대 목사님, 그리고 산봉교회 이상감 목사님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 교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은 다르게 하여 주 없어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을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렇게 다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면 힘이 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강사 목사님도 힘을 가지고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시대의 교회의 사망을 감당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0월 3초 주일 교회 창립 주일은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주거를 보게 되면 이런 예쁜 전도 작전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또 우리가 먼저 교회 다니면서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가족과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대의 영혼이 정말 잘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번 가을에 그들을 초대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린 전도 작전 카드 모시고 한 두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서 잘 작성하신 후에 9월 17일까지 교회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 교우들께서도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이웃들을 함께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웃을 초대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가을 범사에 잘되고 강근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 범사에 잘되고 강근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웃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꼭 초대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창립주의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겨야 좋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로버트 루이스 윌켄이라는 교수인데요. 이분이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로마 세계에 눈에 비친 그리스도교라는 좋은 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책은 초기 기독교 역사를 담은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에 한 200년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를 박해했을까? 그러나 나중에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박해한 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왜 세상이 교회를 오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서 윌켄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학교에 참여했는데 이 책을 일본으로 번역한 번역자를 만났습니다. 이 번역자가 이 교수님에게 일본에서 이 책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모았더니 그 번역자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이 책에서 기독교를 반박할 새로운 근거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일본의 지식인들은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읽었습니까?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 세계의 그 탄악과 박해를 이겨낸 그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박하게 해서 이 책에서 이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는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나르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올해 잘 아는 것처럼 에루살렘 교회는 스테반 바퀴 이후에 큰 바퀴를 맞이하여서 온 교우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우를 구사하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어디에 가게 됐냐면 안디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루살렘에서 한 500km 떨어진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강교회에서 500km 떨어진 곳은 어디일까요? 마치신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부산까지 320km 제주도까지 450km 마라도까지는 5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도까지 저 먼 데까지 이제 옮겨가게 된 곳이죠. 당시 안디옥은 참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해서 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요. 헬라의 문화를 꽃피웠고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의 중심 거점이 되어서 동양의 로마라고 불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은 좋은 기후 충분한 물 훌륭한 배수시설 비역한 땅 그리고 상업적 이점까지 가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에르사람 교우들도 이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곳으로 피신한 에르사람 교회의 성도들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까이 사는 이란 이방인들이 관심을 보여서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21절을 보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몇 명의 사람만 모여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이방인 성교회 전진기지가 된 안디옥교회의 첫 출발점 첫 모습이죠.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참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안디옥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온전히 이룬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안디옥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한 놀라운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나바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안디옥교회 목회자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작가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교회에 파송한 임시 목회자였습니다. 안디옥교회가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유를 알려고 그를 파송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계지 안디옥교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바나바처럼 바나바를 묵상화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의 장점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신인앙과 삶을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바나바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라 믿고요. 또 우리 모든 교우들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나바의 아름다운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통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무엇입니까? 소통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주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둘을 연결해주는 다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소통하는 사역이었고요. 또 하나의 사역은 동욕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홀로 교회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자를 초대해서 함께 일하는 사역이 바로 이 동욕자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에서 보여준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이 시간 바나바의 사역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겨울 가을 우리 함께 사역하면서 이 바나바의 두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 소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교회를 섬긴 바나바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바나바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고 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까?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바로 이 말씀은 단순히 바나바의 신앙과 삶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안디옥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소통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나바 안디옥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모였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고 유대인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방인교를 크게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바나바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에서 잘못 보고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교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역이 아닌가 역시 이방인교회는 문제가 많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안디옥교를 잘 소개해 주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교를 잘 모르고 있는데 잘 소개해 주어야 두 교회가 서로 오해하지 아니하고 함께 교회로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감당해야 되는 소통의 역할을 위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하였나요? 바나바는 고향이 안디옥에서 가까운 구부로 섬 출신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우를 잘 구사하고 헬라문어를 잘 알고 있는 헬라파 그리스오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안디옥교의 이방인 성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선한 마음으로 안디옥교의 이방인들을 바라보았고요. 또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성령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디옥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안디옥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해하였습니까? 안디옥교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선한 마음으로 안디옥교의 바라보며 기뻐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격하였습니다. 와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나바는 유대인의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서 안디옥교를 향하여서 율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성도의 엄격한 기준을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디옥교의 많은 이방인들이 모인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역사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행한 위대한 소통의 사역이죠. 그래서 그는 소통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교를 연결해 주었고 또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이방인 성도들을 서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바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4경전 15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 회의인데요. 바나바가 이제 연침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당시 초대교회는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족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서로 옥신과 악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도 바울과 함께 이해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에서 바나바는 이방인교회의 대표로서 이방인들을 변호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고 자신의 토지를 다 팔아서 그것을 괴리에서 황금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우들 모든 사도들이 그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방인교회의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잘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나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라바가 엔두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강교회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를 은강교회 단임 목사로 불렀고 또 우리 교들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항전집훈자로 또 성도로 우리를 모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나바처럼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바나바처럼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고집,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나바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복음으로 서로 연결해주는 성령의 중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또한 우리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67년 동안 이곳에 제 몸된교를 세우시고 성장을 풍호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가 소통하는 교회와 성도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주차장 현수막을 한번 보셨나요? 그 현수막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도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운감껏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알도록 써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항상 헌금을 드릴 때 부르는 찬송의 마지막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다물을 서로 동욕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오계교회에서 행한 위대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였나요? 그는 바오를 동욕자로 초대하고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동욕자로 모셔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본문 25절 26절은 바나바의 동욕하는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오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해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오계에서 비로소 그리스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동욕하는 사역을 잘 하시나요? 혼자 하지 않냐고 다른 교우들과 함께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가요? 동욕하는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동욕자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욕자를 더 높이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나는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동욕자로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욕자를 섬기려면 나는 1인자가 아니라 2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섬기면서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분이 있다면 과감히 내 자리를 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은사를 가질 수 있겠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기꺼이 내줄 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동욕자로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동욕하는 사역이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욕자로 일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인자가 아니라 1인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또한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조연보다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동욕자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우리가 동욕자를 잘 숨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정말 좋은 동욕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동욕자로 안디옥교회 초빙이에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가 바울을 동욕자로 초대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동욕자로 모시는 과정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바나바는 잘 해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과거의 전력 때문이죠. 교회를 필박하였습니다. 다메서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사시라고 모두가 그를 피하였고요. 사도들마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마저 두려워하고 그를 피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서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만났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길 원하였지만 아무도 그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와 다메섭에서 3년간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15일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였지만 이번에도 그를 청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이사르를 통하여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거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8년이나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11년 동안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잊혀졌던 무명의 제야인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당시 교회의 실세였습니다. 에르살렘 교회의 신망을 안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였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단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아주 잘하였습니다. 다른 동양자가 정말 필요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 전문 사역자의 도움을 필요하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방인들을 잘 훈련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였는데 그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하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를 이제 초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는 지금의 하천안통이면 되겠지만 그는 당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까지 찾아가서 그를 청빙하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230km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그곳에 가기에서는 배를 타거나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해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왔습니다. 바나바는 어렵게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청빙하고 안디옥께서 1년 동안 함께 공동목회를 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떤 사도인가요? 갈라데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면 위에 있는 바울 사도가 싫어하겠지만 조금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랄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들이받는 그런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날 바나바는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동역자로 품고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함께 공동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결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 가운데서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요. 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달라지고 그대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불명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원이라고 그 뜻은 그리스에게 속한 사람들의 뜻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별명을 그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바울과 동욕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욕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모든 교들이 서로에게 동욕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리스의 몸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동욕자로 바라보고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 교회를 함께 생기면서 서로를 동욕자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듯이 존중했듯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안답게 세워가는 동욕자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올해 6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나이가 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장사한 교회로서 서로 섬기는 동욕자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시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